10번 국민건강정책 정진종합계획을 기초로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관리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 것. 종합계획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눈치껏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어디였습니까? 식품의약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누가 나왔습니까? 식약처장이 나왔죠. 반면 국민건강정진법부터는 누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 나오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도 세우지만 실행계획도 세우죠. 그리고 그걸 각 지자체에다가 넘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식,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죠. 광역장들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렇게 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체장은 또 뭐에서는? 국민건강정진법에서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